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여 반갑습니다 ASMR 열쇠 문제 수술기입니다 바로 손 수술이구요 어떤 원짜리 내용 하셨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자분 대화하셨네요 유사체가 좀 많이 안좋으신가 너무 브만을 시리워둬 점 listened 천천히 할께요. 아무래도 이 일에서 완전히 할께요. 다시 수술 같을께요. 다시 수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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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하자면 그냥 업무를 하자면 긴장된 것 같아, 죄송합니다. 아, 되게 슬픈인 것 같아. 아, 진짜 끝난다. 끝이 끝났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